자 2차전 갑니다. 포인트 옮겼어. 웬만한 차전 한지야. 와 여기는 장파이네. 지금 한 16, 17명 다 내어요. 나 완전 바다. 입질 받았어요? 응. 지금 입질 입질 입질. 장어 나왔어 장어. 에? 장어 장어 반 넣어. 아 아까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는지 소화가 안 돼서. 아 먹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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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자. 먹자 먹자. 이거 먹어요. 어제 단순했지만 오늘은 국물도 없이 어댕을 같이 했다. 어댕 드세요. 감사합니다. 아 나 밥을 너무 급하게 먹었는가. 얹힌 것 같아. 얹힌 것 같은데 좀 먹어볼까? 그래. 서식해요. 아 얹힌 것 같은데. 얹힌 거 뭐야 내려가지. 좀 먹으니까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. 어? 12m까지. 방어올려 보세요. 오 고기 있다. 못 간다. 캐스팅을 하면 그냥 바로 액션 들어가세요. 따라 앉으고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. 그러니까 밑에서 탁 탁 탁 탁. 열 번 하는 입질 도로입니다. 여러분 풀파워 안 해도 됩니다. 죽자. 조금만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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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빠졌다. 이게 이렇게 하니까 손에 힘이 안 들어요. 어 왔어. symp gone. 나이스 샷. 자, 내 옆에서 가. 올리만 빼자. 살짝만 해도 멀리 가거든요. 바로 이체. 점점 멀리 가기 시작하네. 딱 때는 액션을 한 번 주고 잠시 기다려 보는 거죠. 얘가 스테이 상태에서 무른다. 아까도 멈췄을 때 무른 것 같아. 맞아요. 그래서 탕 치고, 한 발 있다가 탕 치고, 한 발 있다가 탕 치고. 지금 만약에 이렇게 가면 얘네들이 때릴 시간은 안 돼. 오, 좋다. 내가 가야겠다. 잡았어, 잡았어. 우와, 힘쓰다. 이 새끼야. 이리 온다. 나이스. 와, 다 와서 힘쓴다. 빠르다. 텐빈도 오긴 오네. 나 텐빈 하려고. 힘들냐? 꽃게 따다닌데. 동갈치도 온다. 바닥에서 찍어서 적힌 무식이 쭉쭉쭉쭉하고 이랬는데, 성대가 올라왔어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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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툭 하더만 잘라먹어 봐. 이제 한 줄로 바꿨다. 한 줄로. 아, 난 짱어 잡으려고 끌고 있었어. 아, 성공했어, 성공. 오, 루어는 거의 일타일피. 던지면 나오네. 던지면. 지심도에서 사이즈 큰 놈 많이 잡았어요. 지금 한 박스에서 채워간다. 루어는 뭐 눈 깜짝하면 다섯 마리 막 이런데 지금. 바닥에 던져놨어. 아, 인기. 와우. 자, 이제 바로 깜짝한 놈く 말이야. Japanese, twenty-five, and twenty-five, and twenty-five. 저 전혀. 아니, 이게 waiting. 기다리는데. 기다리는 데는 쑥쑥쑥. 와우! 아우! 완전, 여기, 여기 뼈 것 같은데요. 후직한 놈의. 수고! 왔어 왔어? 아 좀 묵직한데 아니 어떻게 방금 아니 그래 그 액션을 제일 배우고 싶더라고 지금 이 액션이 뭐냐면 무늬 오징 할 때 바닥에 넣었을 때 샤크리 액션을 쓰는 거거든요 거기서 조금 뭐 세 번 주냐 한두 번 주냐에 따라서 다른 거에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볼게요 이거 또 많이 풀어 놓을게요 소리가 나면 지금 원래 이정도는 너무 푸른 거거든요 이번에 던지면 탈피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만 넣으세요 자 날리고 그 다음에 서풀 제끼고 일단 놔두고 그냥 자 이렇게 됐죠 줄 이렇게 감히 있잖아요 올리면서 반바퀴 내리고 올리면서 반바퀴 내리고 이게 반대로 움직이네 와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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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지 이거 하고 한 가지 액션 더 익히네요 방파제 짱먹어주세요 누가 와도 이겨 빨리 와봐라 빨리 한번 보자 얼굴 여기 있는 거 같아요 짜자잔 오 좋았어 답이 왔어 끝난거야 자 액션 오 됐어 방금 진짜 좋았어 오 좋았어 나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조금 알 것 같아요 올리면서 이 판을 내리네 이렇게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 이런 식으로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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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액션을 팍팍 주고 난 뒤에 딱 들잖아요 그때 잠시 기다려 왜 이렇게 있냐면 액션 액션 오 오 답이 안 붙다 끝났다 왔어 고맙고래 띠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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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빠졌다 오 오 오픈 오 오 왔어 팔이 조금 아프긴 한데 루어도 재미있다 어 무겁네 무겁네 나이스 캐스팅 이 액션이 잘 먹히는 것 같아 싹 싹 스테이 스테이 할 때 투두둑 해요 싹 싹 싹 스테이 싹 싹 싹 오 왔어 왔어 투두둑 하던데 싹 싹 싹 스테이 액션 줄 때 깜짝아 로드를 좀 많이 내린 상태 그러니까 그랬는데 팔꿈치 그러니까 이걸 붙여 어깨 들지마세요 어깨 들면 다치게 됩니다 아니 이건 뭐 그냥 가만히 있으라니까 못 눈대 나이스 이거 좀 크나 이거 좀 크나 왜 이렇게 타노 뒤에 보고 캐스팅 어 잘한다 자 원줄 쫙 텐션 잡고 툭 툭 스테이 방금 던지자마자 터졌어 그냥 시략이 육식성이 강할수록 시략이 되게 좋다보니까 좋다고 봐야 특히 라인이 무지개 라인 같은 경우에는 색과 색 다 경계선 있죠 거기를 딱 끊어 놔 어디인 줄 알고 쳐요 마지막 한 마리에요? 무슨 마지막이 아직 한 시간 딱 맞는데 갈라니 나 말 디른거라 계속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라 아니 요거 미끼가 하나밖에 없어서 얘를 해 숨겨놓은거 있대 숨겨놓은거 있대 이리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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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지금 손가락이 아픈 것도 이게 적은 부족이 있거든 짜증이 습관해서 편안해서 우와 봤어 올리고 올리고 스테이 올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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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왔어 오우 너무 재밌다 야 그린이 없던 곳마다 제가 슬라이 근데 로아 너 다 죽었다 내한테 뒤졌어 디젤랜드 어 가게 하낙 gle 배워 놓으면 좋겠다 이것도 왜냐하면 선상 가서도 또 이런 경우에 있을 수 있으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오늘 만약에 내한테 배우는 거 이거 있잖아요 잘해 놓으면 거의 똑보족으로 할 수 있어요 아 빠졌다 희아 님이 감작기 시작하면서 내가 그러고부터 내가 입지가 않더라 아 빠졌다 있는데 있다 왔어 아 너무 좋다 고기만 잡으면 되니까 하하하하 황제 낚시 아이가 황제 낚시 대판에 들어오거든요 아까 그치 한 10초 정도 스테이 했다가 조금 전에 수심하고 다른 수심청을 공략하게 되는거에요 응 응 또 놓고 또 놓고 이제 기다려 또 잡으세요 그럼 마음속으로 막 살리고 일하네 몇 번씩 살리고 그럼 뭐 대주인가요 왔어 아 오랜만에 아 터졌나 아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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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로리 겁나 센데 어 우와 이 힘 배에 꽂아야 되겠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겁나 무거운데 겁나 무거운데 겁나 무거운데 무거 무거 깔치 아닌거 같은데 깔치 빠졌나 아 아 아 아 무겁죠 저 좀 크다 어 좀 크다 이거 어트 끝을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려서부터 이렇게 끈기죠 이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간략할거에요 너무 순식간에 지나갔고 그랬어 이게 진짜 필요한데요 너무 잘 잡는거 아이가 이게 남자가 엔진데 뭐 잡는거야 아니 잡으면 옷들이 자꾸 나 뭐 은행이가 좀 사이즈가 커진거 같애 힘이 좀 틀리다 연 대면뜩하고 있는거야 루어에 있어 옆에 30년이 가만히 있었는데 계속 이따기가 자꾸 되기 때문에 사이즈 루어 하고 있어요? 루어 하고 있어요? 오 기록이다 기록 반에 반에 반이다 똥가리 올라도 배에서 우리가 삼치를 잡으러 가도 없고 한 번씩 이런 상황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런 자세를 섰잖아요 그지 그러면 그때 손 바꾸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버터로 잡고 옆으로 그러면 아무도한테 피해 안 주고 그니까 그리고 젊은 총각이 그렇게 하던데 좀 멋있대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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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게 주지 하하하하 하하하하 1800원짜리 미력인데 1800원 그치 지금은 이제 오른손 던질거 열고 버터 잡고 어 저건 뭐에요? 삼치다 그래가 요렇게 잡고 이렇게 잡았지? 응 그 다음에 던질 때도 그냥 이렇게 던지고 밑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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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장 온도 이런식으로 시간하게 해 보세요 막실 때 무릎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신경 쓰기만 하고 그냥 확 붙여서 그래 확 그렇지 오케이 하하하하 완벽했다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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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을 많이 좀 감아서 가면 여기서 탕탕 두번을 끊을 수가 있거든 세번 네번 다섯 번도 끊을 수 있거든 하하하하 탕 탕탕 그치 그 다음에 딱 감으면서 앞에 와서 스테이 아 탕탕탕 감으면서 와서 스테이 감으면서 앞에 와서 스테이 그게 근데 이건 뭐냐면 방파제에서 고기 예민할 때 있죠 응 혼자서 뽑아먹고 어 탕탕 탕탕 어 왔다 왔어 하하하하 가위시키면 하하하하 금가리잖아 왔어 왔어 우와 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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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힘쓴다 오 오 나이 잡는다 일단 아무도 못 잡고 있습니다 세상이 제일 재미있는 건 난 못 잡을 때 못 잡고 혼자 잡는 거 하하하하 탕탕 이렇게 손 바꿔서 배에 딱 최대한 붙여서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때 캐스팅만큼 이거니까 나오지 그치 어떨 때는 돈 많이 또 나오거든 응 액션 너무 많아 얘는 물 위로 띄우는 액션이 아니거든 응 띡띡띡 두 번 정도만 해 응 맞아 그러면 다시 톡톡톡 어 어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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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요 이제 마지막인 거 같아요 3시 3시까지 이뻐 오 오 오 오 오 오 2시 중 여기 있네용 오 Wild 수고하셨습니다 와 대박이다. 한 박스 채웠어요.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. 가세요. 조심해서 가세요.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. 다 고기. 다 고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